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159페이지 타일공사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공사는 23회 앞전시험의 경우는 우리가 붙인 공법 중에 밀착공법을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의 경우는 약간 타일공사의 총합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대가 나왔죠 그래서 1번은 타일은 충분히 뒷굽이 있는 것을 사용해야 되죠 없는 것을 사용하면 안 돼요 뒷굽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유약이 묻지 않는 것을 거친 것을 사용해야지 부착력 증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외장용 타일은 자기나 습기질 타일을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도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 도기질 타일은 보통 내장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외장용이나 바닥용으로 부적합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타일을 써야 되죠 그래서 이제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을 무유 타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유 타일을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재질은 자기질이나 습기질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기질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도기질은 예를 들어서 외장용이나 또는 바닥용 그리고 내동해성 타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각 모래를 사용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4번 지문은 오른 지문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5번에 보시면 모르탈은 금비빔하고 나서는 3시간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물을 부어놓고 비빈 후는 1시간 기준이 되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5번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비빔 3시간, 물비빔 1시간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표면에 거친 습기질 타일로서 주로 외부 벽이나 옥상 등 바닥 같은 데 사용했죠 이런 타일은 바로 클링크예요 여기서 이제 습기질 타일은 클링크 타일밖에 없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테라코타는 점토 소성 제품으로서 이거는 토기질 개념이 되죠 그리고 2번에 클링크가 이제 바닥용 타일로 많이 사용되죠 습기질 타일로서 보통 바닥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이크는 소형각 타일이죠 그래서 모자이크 타일은 자기질 타일이죠 그리고 폴리싱 타일은 자기질 타일을 연마해서 만든 것이 폴리싱 타일이죠 그래서 대리석 느낌이 나도록 한 타일이 폴리싱 타일입니다 그리고 파스텔 타일도 이제 자기 타일이죠 이 파스텔 타일은 색을 갖다 넣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모가 되더라도 안에도 색이 같은 색으로 돼 있는 것이 바로 파스텔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0페이지 3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독일 타일은 자기 타일의 흡수율이 높으며 내장용으로 사용한다 해서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보통 타일에는 생산되는 건 세 가지라겠죠 자기질 그리고 석기질 그리고 도기질 타일에서 이 세 가지 타일이 생산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토기질 타일은 타일로서는 안 되고 다른 우리가 토기질은 있습니다 도관 쓸 수 있고 그리고 테라코타 형태 이런 건 타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타일은 보통 세 가지로 생산되는데 자 위로 갈수록 열을 가해서 굽는 온도인 소송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흡수율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흡수율은 적은 타일입니다 그리고 강도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로 갈수록 좋은 타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벽 타일 붙이기에서 내장 타일 붙인 공법은 압착 붙이기 계량 압착이 동시 줄룸 붙이기 이것은 우리가 외장 공법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압착 붙이기나 이런 것은 외장입니다 외장 타일 공법에 해당이 된 외장용이에요 자 그러면 내장용으로 사용되는 타일 우리가 이제 이 외장 타일 공법이고요 자 내장 타일 공법에 쓰는 것이 내장 타일 공법에 쓰는 공법들은 뭐 대표적으로 자 이거죠 접착 붙이기 그래서 이제 이 접착 우리가 공법이죠 접착 붙이기 공법이나 아니면 무엇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자 낱장 붙이기 접착 붙이기나 또는 낱장 붙이기 공법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봐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외장 내장이 이제 공통으로 쓰는 것이 자 공통 쓸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저거 판형 붙이기가 있었죠 판형 예 판형 붙이기적인 측면하고 자 떠붙이기 떠붙이기 이 두 가지는 공통이고 외장 내장 공통이고 그래서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자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경우 붙임모 로탈의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 두 분 바르고 총 두께는 4mm에서 6mm 정도 해주면 되죠 그리고 4번에 타일의 동해란 타일 자체가 흡수한 수분이 동결함에 따라서 생기는 균열과 타일 뒷면에 섬여도 물이 얼어서 타일 전체를 방리시키는 것을 동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해방지용 타일은 소성 온도는 높으면서 흡수율이 적은 타일을 사용해야지 동해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타일 붙임면의 모르타르는 바닥 바탕면 물고임부터 9배를 유지해 주시면 되요 100분의 1에서 100분의 1 넘지 않도록 우리가 9배를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바탕 모르타르 고르면서 바탕 9배를 두게 됩니다 이때 바탕 모르타르는 한 번에 다 바르는 게 아니고 2회로 나눠서 우리가 발라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탕 모르타르는 보통 여름은 보통 3, 4일 이상 있다가 타일을 붙이고 그다음에 봄, 가을은 일주일 이상 기간 도가에 충분한 부착 강도가 나온 상태에서 나중에 타일을 부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다음에 설명하는 공법 해놨죠 자 그 부집에 전용 시트를 부착하고 또 콘크리트 표면에 요출부에서 모르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서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이 바로 MCR 공법이죠 타일 선부착 공법이라고도 칭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부침용 모르타 두께 가장 두꺼운 타일 공법은 뭐 외장이든 내장이든 떠붙이기 공법이죠 12에서 24mm가 표준이죠 그래서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두꺼운 것만 조금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보시면 자 벽타일 붙이기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동시줄룽 붙이기 밀착 붙임 공법 줄이면 밀착 공법이라 표현하죠 자 바탕면에 부침용 모르타를 바르고 자 이제 타일을 갖다가 이제 충격 공구 또는 뭐 전동 공구 공구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충격을 가해서 붙이는 방법이 밀착 붙임 공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2번에 판형 붙이기는 동시줄룽 붙이기 방법으로 같이 붙이는 것이 아니라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부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반 모르타를 가지고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타를 바르고 낱장 붙이기 같이 부착해서 우리가 부착하는 방법으로서 일반 붙임용 모르타를 사용하죠 그래서 뭐 여기는 뭐 유기질 뭐 접착제나 수지 모르타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 시벤트모르타를 이용하고 부착합니다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3번은 뜨부치기는 타일 뒷면에 붙임용 모터를 바르고 우리가 한 장씩 부착하는 방법이 뜨부치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백화 현상의 우려가 좀 크죠 그래서 외장용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는데 사실 다 할 수는 있다니 뜨부치기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백화의 우려가 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압착 붙이기는 바탕면에다 붙임용 모르타를 바르고 나우망치 등 그래서 등이라는 것은 요거는 최근에는 거의 고망치로 두들겨서 압착치기죠 그래서 나우망치 등이라는 거죠 하는 것이 압착 붙이기 됩니다 그래서 압착 붙이기는 외장 공법에 우리가 쓴다겠죠 외장탈 공법 쓰고 위에서 아래로 부착해 내려오는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계량 압착 붙이기는 얘는 바탕면에도 바르고 타일 뒷면에도 붙임용 모르타를 부착해서 부착하는 방법이 계량 압착 공법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7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타일 붙임 공법에 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23회 때 앞전에 나왔던 거죠 전용 전동 공구를 사용해서 타일을 눌러보니까 공구 이용하는 것은 밀착 공법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점 우리가 알아 두시고 자 그리고 페이지 164 페이지 8번 문제 보시면 자 벽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하절기 외장 타일을 자 공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게 낫죠 그래서 이제 1번에 하절기에서 외장 타일 붙일 경우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하절기라는 조건이 나오고 외장 타일일 때만 미리 물을 추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물 충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2번에 치장 줄눈은 타일 붙인 후 즉시 줄눈 파기 그래서 이제 줄눈 파기 시기적인 측면이 자 틀렸죠 8번에 2번은 자 이 줄눈 파기는 타일 붙인 후 3시간 경과 후가 되겠죠 타일 붙인 후 일정 정도 부착 강도나요 자 그래서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줄눈 파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타일은 붙임용 모로타 타일까지 같이 부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결이 되거든 밑에 줄눈을 파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타일 실용 줄눈은 세로 줄눈을 먼저 하고 세로가 먼저고 가로를 갖다가 위에서 아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의 설비 기구리와의 마무리 줄눈은 너비 10mm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에 타일은 충분히 D급이 붙여있는 걸 사용하겠죠 자 D급이 있어야지 표면적이 늘어나요 이렇게 D급이 이렇게 있는 것을 사용해주면 표면적이 늘어나서 부착력 증가를 가져오겠죠 D급이 있는 것을 사용하고 유약이 묻지 않는 것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밑에 박스 부분이 나옵니다 박스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하실까 거기 있죠 5번에 타일에 붙이는 모르타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가루를 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이지 165페이지 9번 문제 보시면 타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1번에 모르타는 건비비물하고 나서는 3시간이고 물을 부어놓고선 1시간이니 사용해 주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모르타르 사용시간은 이렇게 된다겠죠 모르타르 사용시간적인 정면은 우리가 조적조에서 조적조 벽돌이나 블록 이런 관련돼서 여기서는 2시간입니다 2시간 2시간 되는데 뭐 취할 점은 이것만 약간 차이가 있었죠 조적조에서는 ALC 블록 자 ALC 블록에서는 1시간이 됩니다 ALC 블록은 자 그리고 우리가 제가 이제 방수모르타르 방수모르타르는 우리가 45분이었어요 45분 그리고 자 미장공사 자 미장공사에서는 2시간이었죠 2시간 그런데 단일 모르타르만 예외가 됩니다 미장공사에서 이 단일 모르타르 단일 모르타르는 1시간이었죠 1시간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타일공사 타일공사에서는 시간을 갖다가 두 가지로 정하고 있죠 그래서 건비빔하고 물비빔 나머지는 자 그래서 건비빔하고 물비빔 해서 건비빔은 3시간이고 물비빔 개념은 1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언급됐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모르타르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실에 갔을 때 중앙에 타일이 절단된 경우가 없죠 그래서 타일은 이제 조각 나왔을 때 모서리 부분에 타일을 잘라놨죠 그래서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합니다 그리고 3번에 타일을 이제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줄눈파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4번에 바탕 모르타를 바르는 타일을 붙일 때까지 자 여름은 1주 이상 봉가을은 2주 이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여름이 우리가 3, 4일이라겠죠 여름은 3, 4일 이상 두고 그리고 봉가을이 1주 이상 기간 두고 봉가을은 1주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압착 붙이기 1에 붙인 면적은 모르타의 경하속도 작업선을 구해서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압착 붙이기하고 우리가 약간 차이가 있었죠 압착 붙이기적인 측면하고 그리고 밀착 공법 동시 줄눈 붙이기죠 밀착 공법 압착 공법이라고 하죠 압착 붙이기는 압착 공법 그래서 밀착 공법은 동시 줄눈 붙이기 그리고 계량 압착 공법 계량 압착 붙이기 그래서 압착 공법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붙임 면적 1에 이제 붙임 모르타의 붙임 면적 개념하고 붙임 시간하고 약간 차이가 있죠 세 가지가 가면 이거는 1.2제곱미터 1.2제곱미터 붙임 시간은 이거는 15분 이내 해야 되죠 그리고 밀착 공법은 1.5제곱미터 붙임 시간은 20분이 돼요 그리고 계량 압착 붙이기는 1.5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양쪽에 타일을 붙였기 때문에 얘는 30분이 돼요 붙임 시간은 그래서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해설에서 접착 붙이기 간략히 정리해 두시고 접착 붙이기는 내장 공세 하나에 대한 접착제가 무한정 계속 접착력을 발휘할 수는 없죠 그래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장 공세 하나고 외장 공세는 쓸 수가 없는 공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붙임 바닥면은 여름은 1주 이상이고 기타계 2주 이상 건조시켜야 돼요 바탕이 건조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 이 접착제로 붙여가면 타일이 다 탈락 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건조를 충분히 시켜야 돼요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보통 모르타로로 붙여야 할 때는 여름은 3,4일 봉과는 1주 이상 기간 두시면 되는데 접착 붙이기일 때는 여름은 1주 이상이고 기타계 2주 이상 건조를 시켜야 돼요 바탕에 섞이고 있으면 타일의 박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접착제 1회 받으면 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타일 시공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그래서 1번에 줄눈 파기는 타일부 즉시 실시하면 안 됩니다 타일을 부착하고 나서 우리가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고 모르타로의 경화 정도를 보아서 24시간 경과 후에 모르타 경화 정도 보아서 시장줄로는 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바닥 타일면에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해야 되는데 1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3번에 바닥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보행을 금해 주셔야 돼요 최소한 3일간은 진동보행을 금해 줘야지 충분한 부착 강도가 나오겠죠 그리고 4번 2도시 이하일 때는 임시난방보원동으로 시공보원을 온도보양을 해주자는 게 온도가 낮으면 부착 강도가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보양을 해주자 이거입니다 그리고 5번에 바탕 고르기 모르타에 바르면 1위에는 10밀 이하로 해서 2위로 나눠서 해줍니다 그래서 바탕 고르기 모르타는 한 번에 바르는 게 아니라 2위로 나누어서 한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타일의 흡수율 크기의 대소관계가 알맞은 것은 그래서 흡수율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적은 여기에서 아까 했죠 흡수율 흡수율적인 측면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기일 타일이 가장 적어요 위로 가면 적다 이렇게 했죠 밑으로 오면 큰 거에요 독일 타일이 흡수율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석기, 자기 이렇게 됩니다 온도나 소송 온도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흡수율 대소관계니까 가장 큰 것이 독일, 습기, 자기입니다 그래서 독일 타일은 외장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바닥용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동에서 동해방지용 타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와죠 그래서 1번에 지장줄론 파기는 타일을 붙이고 3시간 경과 후에 우리가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타일의 접착력 시험 결과 인장 부착 강도가 0.39MPa 이상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타일의 접착력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룰 때 이 접착력 시험은 우리가 보통 600제곱m당 타일 부착 600제곱m당 1매 한 장 하면 돼 한 장 실험을 해요 자 우리가 뭐 다 잡아당겨서 떨어뜨려 볼 때 인장 부착 강도에다가 잡아당겨서 떨어뜨려 다시 부착할 수는 없죠 그래서 600제곱m당 한 장 실험을 하고 보통 타일을 부착하고 바로 당기면 강도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4주 이상 양생식에서 충분한 강도가 나왔을 때 인장 부착 강도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바탕모르타르 바탕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별을 주셔야 돼 100분위를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타일의 탈락 방락은 떠붙인 공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모르타르 시간 경과에 따른 강도 저하가 주요인이다 계속 드렸습니다 타일의 탈락 방락은 떠붙이기는 한 장 한 장 부착해요 그래서 잘 방락은 없어요 원래 이 압착 공포 압착 부치 공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요 많이 발생해요 왠가 무리한 시공 속도를 위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부침이 모터를 바르고 나서 그 이제 시간 경과로 해서 부착 강도 자로 타락이 많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떠붙이가 많이 될 것 같지만 현장에서 이 압착 공포 많이 생겨요 원래 그래서 이 제한을 많이 둔 거예요 1.2제곱미터 하되 15분 이내에 부착을 해야 돼요 압착 공포 그래서 가장 타일 탈락 공포에 많은 것이 4번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압착 공포인데 8.2제곱미터 하되 4번에 1시간 이내에 사용을 해주고 물을 보호 비누에 보통 1시간 이내에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그리고 ㄴ 타일의 한장 기준 치수는 타일 치수에다가 질룬 치수를 합한 것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적산에서도 타일 장수 산정할 때 타일 거기 플러스 질룬에서 우리가 산정하죠 그리고 ㄷ 타일에 붙이는 모르타일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접착력이 좋아진다 해서 틀렸습니다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 때문에 타일이 박락 떨어지고 백화의 원인이기 때문에 일반적 시멘트 가루를 뿌려서는 안 된다겠죠 그리고 리얼에 벽 타일 압착 붙이기에서 타일이 1회에 붙인 면적은 모르타일 경화속도 및 자급성 1.2제곱미터 이하로 해주라겠습니다 옳은 지문이고 붙임 시간은 15분이다 그런데 밀착 공포 동시 줄룸 붙이기는 1.5제곱미터 이하라 했죠 붙임 20분 계량 압착 붙이기는 1.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고 30분 이내 부착하라 했습니다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올해는 박스형 형태 내지 않으면 서술형으로 이런 타일에 대한 종합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2회 때 종합문제니까 23회 때는 밀착공법 같은 개별적인 문제를 다룬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종합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은 168페이지 창호미 유리공사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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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